제 이름은 전성희 유튜브 채널 써니즈 함께 성장의 운영자입니다 지난 4년간 유튜브로서의 삶은 꽤 행복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지 않아서 좋았고 떠나고 싶으면 어디든 언제든 갈 수 있었습니다 원래 내 것이었던 내 시간을 되찾은 것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되죠. 시간이 내 것일 수는 없으니까요.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시간의 흐름을 느낍니다 변화가 있는 곳엔 언제나 시간이 있습니다. 그 거대한 흐름은 누구의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각자의 자리에서 그저 느껴지는 것을 내 것이라고 소유했다 착각할 뿐입니다 시간은 나를 통과해 흐릅니다. 붙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연결될 수는 있습니다 시간과 연결되었을 때 우리는 시간이 느리게 가거나 빠르게 간다고 느낍니다 혹은 시간이 사라져버리는 경험을 합니다 차 사고처럼 위험한 순간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는 경험담이 많습니다 굉장히 즐거운 일을 했을 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다는 경험담도 많습니다 이 때의 공통점은 시간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시간의 흐름조차 잊어버리고 무언가에 깊이 집중했다는 겁니다 이 때 우리는 시간과 연결됩니다 시간은 변화이기에 우리는 변화와 연결되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변화 그 자체가 되어 나라는 한 명의 인간이었음을 잊어버리고 더 큰 무언가가 됩니다 스케이트보드에서 떨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 균형 잃은 몸과 붕 떠있는 그 순간이 하나가 됩니다 사랑스러워 눈을 뗄 수 없는 강아지를 보고 있을 때 그 녀석의 뒤뚱거리며 지면에 닿는 발바닥의 느낌마저도 내 몸의 느낌처럼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시간을 잊어버렸을 때처럼 나를 잊어버리게 하는 순간들은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는 느낌을 줍니다 그 연결감은 다리를 놓듯 이어서 붙인 것이 아니라 문이 열리듯 가로막던 것이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이미 연결되어 있는 내 몸과 연결되어 보세요 지금 이 순간과 연결되어 보세요 시간이 내 것이 아니듯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문제들도 우리를 통과해 갈 것입니다 이 순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